네, GS건설을 선택해주신 우리 시청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건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에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초가에 들어가시고 한 두세 번 정도에 나눠서 좀 여유 있게 여유를 가지시고 장기 종목은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다 좀 분할로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 가격은 길게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기 목표 가격으로 6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8만 원 선까지 좀 더 길게 보시길 바라고 시점은 지금도 괜찮지만 지금보다는 아마도 하반기에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도 조금씩 모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손절 가격은 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미국 증시는 좋은데 우리 증시는 굉장히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닌데 어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미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미뤘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 외국인의 수급이고 외국인들의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6일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반등을 추구한 이후에 4월 21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되고 1조 4천 정도 나왔죠. 이 물량들을 좀 분석해보면 프로그램 물량에서 보시면 비차익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차익 물량이 나왔다는 부분이고 아마도 4월 마감과 5월 MSCI 리밸런싱을 한 달여 정도 먼저 앞두고 1.9분은 포트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미국의 지금 증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도 증세 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증세와 관련된 고소득자들 소득이 4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고소득자들이 물량을 좀 던졌고 고소득자들이 대부분 많이 가입하는 해제 펀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해제 펀드들이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시켰고 그 차익 실현을 시키면서 어차피 물량들이 나오면 지수가 흔들릴 거니까 맞물려가지고 선물이나 파생 쪽, 옵션 쪽에서 하방적으로 단기 수입을 좀 끌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보면 항상 지난 8월달 조정도 보면 우리나라가 좀 길었잖아요. 길고 좀 폭도 좀 있었잖아요.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우리 증시만 지금 며칠째 계속 조정을 받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조정이 끝나면 아마도 우리 시장이 또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공매도나 여러 가지 사건을 앞두고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의 위기감이 좀 조성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시장 상황이 이렇는데 그렇다면 수급의 주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이제 아마 외국인들의 생각이 가장 궁금할 건데 그와 맞물려서 사실 개인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의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각자 생각이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 대한 각자 생각이 다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지금 귀결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들의 생각을 한번 볼게요. 지금 개인들의 생각 가장 큰 생각이 뭘까요? 개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지금 현재의 부분은 바로 본전 회복입니다. 그렇죠? 연말 연초에 굉장히 시장이 급등할 때 사실 그때는 IT 종목이나 자동차 철강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말 전에 조정 때 들어가 있었어야 했죠. 그때 들어갔다가 12월 달 넘어서면서 1월 초에 고점을 형성할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갔다 갔죠.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 때 밀리기 시작하니까 작년에 들어갔어야 될 자리에서 올해 초 1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IT 쪽하고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 세 군데다 그렇죠? 거기에 거의 물량의 90%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IT나 제약바이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반등을 주지 못하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살짝 반등을 줬다가 다시 꺾여 내려가면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몰려있는 구간의 업종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상당히 수익률이 나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 1월부터 해서 개인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7, 8% 여길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꽤 크다 그렇죠. 대부분 다 이쪽 업종에 물려있는데 심지어 이런 거죠. 여기서 언제 반등이 나올 거냐. 시장이 지금 현재 반등이 그래도 구역구역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결국에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본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가장 많이 있죠. 가장 많이 있고 이런 거죠. 펀드멘탈에 좋은 쪽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 분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많이 물려있고요. 그다음 이제 좀 빨빠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에 테마조에 많이 물려있죠.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제가 못 올라가고 꺾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꺾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의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전 회복. 지금 물려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본전 회복할까. 이 심리가 가장 강하다라는 게 수급에서도 전형적으로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말씀했던 3월 26일 이후에 수급 구조를 HTS 잠깐 볼까요. HTS를 잠깐 보면 3월 26일 이후에 지금 현재 개인들의 수급입니다.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4조 4천억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물려있죠. 그다음에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에서 거의 1조 8천억, 굉장히 많이 물려있고요. 그다음에서 이제 많은 쪽이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 의약증 업종입니다. 여기가 이제 음성저음증에 일부 물려있고 그러니까 보면 거의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과 의약품, 이런 쪽에 대부분 다 물려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나와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거죠. 다시 이제 강의를 보면 이 종목들은 과연 단기간에 회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해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될 시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공매도입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얼려온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5월달에 공매도가 들어오면 개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종목들이 많이 미끌려 내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이 부분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을 가지는 개인들도 꽤 있습니다. 나도 이제 공매도 좀 할 수 있어. 제도가 개선되고 나면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나도 공매도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니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되면 비주도주에서 주식이 하락해서 얻어맞고 주도주에서 공매도를 해서 얻어맞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에서 굉장히 큰 낭패를 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부분은 이 공매도를 해봤던 제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시장이 있는데 지금 만약 제가 아직도 외국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보고 예전처럼 공매도 포션을 짜라고 하면 저는 공매도 비중을 한 3 이상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마 주식을 한 7 정도 매수를 하고요. 공매도는 한 3 정도 비중밖에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하는 그 3 그 3이 바로 IT나 자동차나 제약바이오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만약에 그 7이 유입되는 경기 회복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혀 두렵지 않고 이제 소금이 좀 개선될 거라는 기분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뭐 무식하게 그냥 공매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잖아요. 신고가가 갱신되면서 올라가는 시장에서 공매도 올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매도를 할 수 있죠. 어떤 종목들.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 만약에 저보고 공매도를 다시 하라고 하면 저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거의 4분기나 올 1분기가 실적이 정점인 종목들. 진단 키트. 좋죠. 1분기도 지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실적이 과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질까요? 백신이 나온 이후에. 지금이 정점인 실적이 있는 종목들. 제가 공매도 하고 싶어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제약과요 그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도 있죠. 그다음에 IT 종목에서. IT는 지난 코로나19 급락을 위해 집콕주, 비대면주와 연관되면서 거의 주가가 작으면 2배 많으면 5배, 6배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IT 종목들 중에서 이 주가가 지금 3, 4배 기본식 다 올랐는데 이 오른 상태에서 더 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과연 몇 개가 남을까요? IT 섹터에서도 지금 반짝 실적 나오는 것. 저 같으면 공매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공매도가 집중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공매도를 했다. 제약과요나 이쪽으로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굉장히 불안하죠. 펀드매니저가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합니다. 자기가 공매도 있는데 미국 지수는 계속 신고가인데. 불안하니까 이쪽에 공매도를 하면 어떨까요? 반대쪽의 주식을 산화하겠죠. 주도주는 산화야. 주도자가 올라가면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그 비율이 제가 볼 때는 7대 3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면 개인들은 이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과연 두려울까요? 이 시장에서 공매도를 자유롭게 칠 수 있는 외국인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들의 생각은 또 이거죠. 지금이라도 경계 회복적으로 가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IT 자동차, 바이오에서 철강 기계 조선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넘어가려고 하면 꼭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주가가 미끄러지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잡으면 상투가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올까요? 정확하게 들어가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팁을 드리면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넘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지금은 주저주저하지만 올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더 주저앉아버리겠죠. 이제는 공매도가 봉투적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도 망설이지만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못하면 장투로 들어가는 거죠. 본전 회복될 때까지 2년, 3년. 그렇다면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려고 보면 포스코나 두산 바켓이나 제스 건설이나 조정받는. 들어가면 조정받으니까 조정받으면 또 손절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겠죠. 그럼 좋은 방법은 내가 넘어가고 싶은 물량은 세네 분에 나눠서 사세요. 왜 꼭 그 한 번에 다 사야 됩니까? 지금 오늘 좀 사고 며칠 있다 또 사고 며칠 있다 사고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에서 나눠서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넘어가려고 저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기간에 지금 생각을 한번 볼게요. 기간에 생각을 한번 보면 금융투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 생각도 없고 오지에 차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던지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물량을 움직여가지고 한 달에 1% 떨어지는 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매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금융투자는 관심도 없고 관심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지난번에 연기금이 이제 풀렸잖아요. 그 아래 위에 국내 주식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좀 높여주면서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줬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연기금 매수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연기금이 어떻게 매수를 했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신다면 3월 26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 딱 보시면 그 이후에 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샀다고 하죠. 좀 볼까요? 연기금 보시면 4월달 3월달 조치가 나온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산 물량이 없다고 하죠. 샀다는 것은 코스닥에서 소액 매수했다. 요거가 전부고 그 외에 거래소에서는 뭡니까? 국내 주식에 대한 비율을 늘려줄 수 있는 여지를 좀 줬지만 근데 이제 여지를 줬기 때문에 꼭 한다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뭡니까?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제 연기금은 뭡니까? 요런의 문미를 맞아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뭐다? 눈치 보면서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팔고 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좀 이 물량에 대한 압박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고스닥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면서 물량을 지금 넘기기에 예념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이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연기금은 그 조치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팔고 있다. 매도의 주체라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투싱 같은 경우는 짧고 치고 빠지는 매매로 계속해서 지금 경기 회복주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게 짧고 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 수익 거래 짧게는 한 1, 2주 길면 3, 4주 요 정도 보유하면서 치고 빠지는 거래에 집중한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짧은 시세로만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관도 생각하는 게 이걸 거예요. 아마 기관에 펀드 매니저도 다 생각할 거예요. 공미도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생각할 건데 제가 볼 때 기관에 공미도는 거의 코스닥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돈이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지수 상승분을 본다면 코스피 쪽에 대응주를 코스피 200안이 별로 건드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닥 150 이 종목들 위주로 볼 거고 코스닥이 전체 실종이 뭡니까? 70%가 제약, 바이오, IT 합치면 70% 넘잖아요.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불과 한두 주만 철강 기기 얘기하지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때 대부분의 잘못된 부분에서 뭡니까? IT 소부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무엇을 생각할까? 지금 외국인은 매수하는 쪽과 매도하는 쪽에 첨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세와 관련돼가지고 해치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프로그램 물량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때 부분을 좀 본다면 대부분 비차익 거래에서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차익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치펀드 중심으로 해서 이 해치펀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물매도 포드옵션을 매수하겠어요. 자기들이 주식에서 뱉어낼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나 옵션에서 포드옵션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치펀드에서 나오는 매도 차익 물량이 반드시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아파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그 물량들이 나와도 매수해 나가는 외국인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 극밀하게 알 수 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한 2,000 몇 배 샀다가 장 마감할 때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또 어떤 어제나 며칠 전에 상황을 또 보면 장 초반에 마이너스다가 장 막판에 가면 플러스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나가는 쪽과 들어오는 물량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첨예하다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나가는 쪽이 어디냐. 나가는 쪽은 주로 IT 쪽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쪽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드론 쪽은 그런 거잖아요. 드론 쪽은 철강기계 조선 건설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나가는 쪽과 드론 쪽이 첨예한데 그 섹터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외국인의 매물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지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나가는 쪽과 드론 쪽을 그냥 섹터별로 나눠서 이 문법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쪽과 드론 쪽에서 경기 회복주가 주도주로 간다는 건 분명한데요. 문제는 제가 좀 전에 IT 종목입니다. IT 종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IT 종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섹터들이 있거든요. 지금 워낙 작년부터 가격이 네 다섯 배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미국의 고소득자들이 예를 들어서 해치펀들이 물량을 던지면 어디 던질 거예요. 네 다섯 배 오는 종목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IT 종목들의 매도에 초점이 잡히는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경기 회복지가 많이 올랐었더라면 이 종목들이 또 타겟이 됐겠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IT 종목들이 타겟이 된 거고 문제는 나가는 쪽인데 드론 쪽이 드론 쪽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나 MSC나 이쪽은 뭔가 좀 그림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나가는 물량들이 많으니까 이걸 던트섬뜩 구축 섹터를 매수를 못합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판단이 이번 중요한 게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 5월 초까지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IT 종목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반전되거나 한두 주 안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아마 한 9월달까지 매수를 늦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달에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 바뀌는 것도 IT 전체가 아니고 반도체 2차전지 MSC 이쪽으로 5월 초까지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아니면 9월달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민도 좀 활발하게 선정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공매도를 갖고 어느 쪽으로 배분할 건지 제가 볼 때 세팅은 거의 끝났을 거고 외국인들이 공매도하는 종목 쪽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부터 시비 발행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고평가 쪽이라는 거 하나와 실직의 정점인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몰릴 거고 공매도는 위협적이지 않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미국이 계속 흰 고가를 경신하는 시장에서 어느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한다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도주를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같은 경우도 당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종목을 매도를 했다. 시장은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다. 불안하잖아요. 펀드 매니저는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금액이 더 큰데. 이쪽에 공매도 해놨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 보세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종목에 공매도를 하고 되는 종목에 주식을 사서 해지를 합니다. 이거는 어느 펀드 매니저와 똑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공매도보다는 주식 매수 물량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좀 더 기회 요인이 실제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공매도 종목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평가 종목들 있죠. 테마주라든지 혹은 이슈로 상승한 종목들 이 종목들이 좀 될 거고 공평가 종목은 주로 그렇다면 코스닥에 많이 몰려있겠죠. 왜냐하면 테마나 이슈로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실적의 정점인 거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제약과에서 본다면 코로나19 치료제나 진단키트 말씀드렸던 실적은 1분기 실적이 좋아요. 특히 IT 업종에서도 비대면이나 직업 관련된 종목도 실적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유동성 장소에서 실적 장소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실적이 좋으면 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젠 실적 좋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나 IT 직업 관련된 비대면 관련된 종목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 좋은 종목은 상관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실적이 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향상 실적이라는 거는 현실점이 아니라 과거와의 비교와 미래와의 변화인데 지금 실적이 정점이 되어버리면 결국 여기가 옵니까. 이게 주가가 지금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뭡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에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전에 지금 회사에 계속 당해서 공매도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공매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나한테 배정된 게 100억이다. 그러면 저는 99억을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그냥 다 쏟아붓겠습니다. 나머지 1억은 IT 관련된 종목 좀 넣겠지만 저 같으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에 집중적으로 다 넣을 것 같아요. 왜? 그런데 결국에는 백신이 나와서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해도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이스라엘이 백신에 대한 결론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부작용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론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99억을 그냥 다 밀어넣겠습니다. 공매도 금액을.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그쪽 지금 종목적으로 실적이 좋다 해서 들어가 계시다면 결단을 내리십시오. 5월 3일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 종목을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 이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관계가 있겠죠. 공매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 해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도주는 알고 계신 것처럼 경기 회복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당연히 하시고 그 다음 그 부분을 본다면 철강 기계 조선이 먼저 뛰었다 그렇죠. 이 종목은 먼저 뛰고 먼저 조정 받겠죠. 먼저 뛰었으니까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것이고 후발주자로 지금 화학 건설 증권 관련된 쪽이 조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선별적으로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치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이견이 제 생각이 없거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IT 일부에 반도체나 이차이나 MLCC 어떻게 될 건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5월 초까지 눈치를 좀 보다가 만약에 5월 초까지도 공미도 재개된 이후에 공미도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보류해야죠. 9월까지 좀 보류를 하시고 만약에 공미도 재개된 이후에 오히려 IT 종목 쪽으로 외국인들이 금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비중을 확대해야죠. 그러니까 IT 종목에서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MLCC나 비중을 확 줄여놓고 5월 초까지 눈치를 보다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